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재용 셰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또 문제인 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먹기가 좀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돼지 열병이 걸린 돼지는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없고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시국점에서는 절대 판매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돼지고기로 정말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은데 볶음, 찌개, 튀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걱정하지 마시고 돼지고기로 정말 기분 좋은 식탁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.